물가급 등을 오래가게 만들고 있는 주거비의 급증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밀리고 있으며 곧 강제 퇴거 당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렌트비와 물가급 등으로 미국 내 세입자들의 21%는 두 달 후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에빅션, 강제 퇴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중 연방 차원에서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시행해 수년간 강제 퇴거를 금지시켰으나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근 1년 전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강제 퇴거를 중지하고 있는 주지역들도 있지만 세입자 보호 조치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설문조사 결과 미 전역 세입자의 5명 중에 1명꼴인 21%나 두 달 후 에빅션 조치로 강제 퇴거 당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제 퇴거 위험은 각 주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선 세입자의 무려 65%가 강제 퇴거 당할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밝혀 미 전역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세입자의 61%가 강제 퇴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플로리다 36%, 멜린랜드 34%, 버스니아 22%, 캘리포니아 21%, 텍사스 20%가 강제 퇴거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연체 이유를 보면 미 전역에서는 세입자의 15%가 연체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가 30%로 가장 높은 연체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주 등은 세입자의 19%가 렌트비를 제때 못 내고 있습니다. 뉴욕 18%, 멜린랜드 17%, 버스니아 16%의 순으로 렌트비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는 연방 차원은 물론 각 주정부 차원에서 렌트비를 연체해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시행됐습니다. 또한 연방 차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근 500억 달러를 각 지역에 배분해 렌트비로 보조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에빅션 모라토리엄도 중단됐고 렌트비 보조도 바닥나 무더기로 살던 집에서 내쫓기는 강제 퇴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렌트비와 물가가 급등해 있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로 비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